세븐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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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틴입니다 드디어 우리 미니 12집 세븐틴 세완이 공개되었습니다 박수 타이틀곡 제목이 뭐죠? 음악의 신입니다 음악의 신 God of Music God of Music의 신이네요 그럼 저희가 오늘 음악의 신 음원법을 캐럿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? Let's go 합창 한번 해볼까요? Let's go 나도 상관없는 건 너만 해볼까요? Hey 같이 아주 친한 친구 Let's dance Guitar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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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한 번 더 Hey Everybody Daddy 우리 이거 뭐야 얘네 Be 꽁껁치 박치 꽁껁치 박치 꽁껁치 박치 꽁껁치 박치 꽁껁치 박치 꽁껁치 박치 행복한 밤에 지금이야 생각해봐 우린 숨어주면 기억 저 마다의 공장 마치 건너 살아가자 겟리의 일살이 만찬한 하느님 세븐틴 세븐틴 다시 우리의 행복이다 다시 우리의 행복이다 다시 한 번 더 음악은 우리의 승리니까 위험하지 않아 계속 들이기다 Everybody 귀를 기울여 보자 뜻밖의 신이 있다면 이건 다시 꽃 주는 메시지 해이 난 하나만 알아보자 춤춰 노래해 기분이 끝내줘 해 콕콕치 박치 콕콕치 박치 박치 예 콕콕치 박치 박치 예 콕콕치 박치 박치 예 음악의 신이 있다면 세븐틴ור 세븐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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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바깥 씌고 세븐틴 ourselves 세븐틴 세븐틴 이승빈 Are you ready? 이찬 세븐틴 이찬 세븐틴 좋네요 이찬 세븐틴 이찬 세븐틴 너무 빨라요 그래도 원래 것들보다는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앞에 긴장을 풀어놓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갑자기 긴장만 맞아요 이해랑 예가 많았어 예가 많네 예 예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예 박쥐 예랑 박쥐 예랑 한박자시고 괜찮으세요? 너무 좋은데요? 좋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쥐 자 그럼 우리 무대에서 여러분들의 응원을 들으면서 저희도 힘내서 무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이던의 세븐틴 감사합니다 케르틴 파이팅 파이팅 안녕 예